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정말 살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약간 나오지가 좀 돼가지고요 플레이 타임이 길어서 좀 이제 실확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게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레드 데드 리뎀션을 늦게나마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핫했던 게임인데 제가 바로 이 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일 저녁 8시 트위치TV 생방송 제갈량 채널 놀러오셔서 여러가지 게임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토리 모드로 갈거고 가보도록 하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일단 뭐 노루 한 마리가 물을 먹고 있고요 노루냐 저거? 노루 맞지? 노루 이게 약간 그 GTA같은 게임이라 사실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저는 막 이렇게 누구 때리고 약탈하고 이런 게임 잘 못하거든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막 슬퍼요 그런거 보면 슬퍼가지고 감정이입돼서 잘 못하는데 오늘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저랑 전혀 안 맞는 장르의 게임을 하려니 약간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 왜 처음에 이런 화면만 나오고 게임이 안되지 정보는 저도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1도 이 게임이 뭐 어떤 스토리고 어떤 장르고 장르만 알지 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일부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처음 하는거 느낌으로 같이 하려고 왜 왜 왜 나 GTA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왜 그래 어? 1899년 무법자와 총잡이의 시대는 저물고 1890년대구나 거의 한 100년됐네 100년 110년됐네요 게임이 미국은 법의 수호 아래에 놓이고 있었다 저 야생의 서부마저도 인간의 손에 길 들어가고 있었으니 몇몇 갱단이 남아 떠돌았지만 그들은 사냥당하고 또 파괴되었다 갱에 관한 그거구나 역시 이거 GTA니까 뭐 GTA같은 게임이면 뭐 역시 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록스톱게임즈 내 GTA차 잘있나 모르겠다 제가 GTA에서 220억짜리 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사느라 개고생을 했는데 잘있나 모르겠어 레드데드 리뎀션 근데 리뎀션이 뜻이 뭐지? 나 리뎀션은 뭔 뜻인지 모르겠다 어 시작인가? 일단 시작은 약간 분위기가 라오툼이에요 그죠? 라이즈 오브 투메이더 약간 설원지대 같고 배경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뭐지? 끌려가는 건가? 설마 인심매매 막 이런거? 진짜 처음 하는거에요 아 리뎀션이 구원이야? 구원? 아 환자들 환자들이 이송하나 보다 그냥 맞는건가 인심매매? 아닌가? 그냥 맞는건가 인심매매? 그냥 맞는건가 인심매매? 오호호호호 이 아저씨 약간 주인공 느낌 나지 근데 5월에 왜이렇게 눈이 와? 원래 이렇게 5월에 눈 내리는 지역 있나? 약간 서부면은 5월에 눈 안 올텐데 왜 갑자기 눈이 온거지? 아 로키산맥 여기 로키산맥이야 음 챕터1 콜터 콜터 stealth 분위기 Mad 심야파맥 시체? 시체? 시체같은데? 환자? 환자네 환자 보아하니까 인질치고는 너무 약간 맞네 맞네 인질이 아니었어 인심멸이 아니에요 뭐하는거야 눈에 왜 동저도 올리지? 왜 웃기려고 저래? 저거 뭐야 눈에 왜 올려? 아 노자돈을 눈에다 올리는거야 아 러브 데이비 아 러브 데이비 약간 영화 보는거 같다 그치? 앵글도 약간 위에 검정색 아래 검정색에서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고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아 얘네들이 뭔가 쫓기는 것 같아 어딘가에 쫓기고 있어 아 머리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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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심 이 아줌마한테 머리숯 좀 이식해야겠는데 너무 안쓰비고 오 아저씨 멋있다 연설 잘한다 근데 방금 삑살이 났어 열심히 해! 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방금 삑살이 근데 이런 눈반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나? 와아 아아 산토끼 잡으면 되겠네 우리 시청자분중에 산토끼라고 이름이 있거든 산토끼를 딱 잡아서 일단 덫치를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덫이 내가 아서인가 보네 아서 덫이 속도를 낮추려면 X를 누르고 계세요 어 약간 말 달리는 것도 내가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뭐 장비가 있나? 총같은거 있나 지금? 뭐지? 옵션에서 누가 말하는지 설정 가능 바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빨리 달리면 X를 탭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때리면은 버튼을 막 이렇게 때리면은 빨리 달리네요 말의 속도를 늦으려면 R1 어 조작 괜찮은데?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주위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캐릭터가 대사친인지 바꿀 수 있대 그러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어... 자막에 캐릭터 이름 표시 아 여기 있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위처님 아, 이렇게 보이네 내가 제일 대장인가봐 이게 방금 전에 연설하던 애들이 간부들인데 내가 그중에 짱인가봐요 아서 아서 뭐야, 누구야? 이 와중에 사람이? 이 아저씨 나 어디서 봤는데? 마이카? 야, 이 아저씨 불본 보스 닮잖아 불본 아저씨 불본 아저씨가 아니고 봄표 보스 닮았는데 그 아저씨 이름 뭐였지? 그 아저씨인데 불본 아저씨인데 불본 아저씨야 그 아니, 그 공방 로렌스 로렌스인가? 아니, 그 공방에 있는 아저씨 있어 아, 근데 눈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뿌얘가지고 이거 너무... 와, 진짜 이런데 뭐가 있냐 먹을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래쪽에 아까 작은 농가를 발견했대요 그럼 가서 약간 밥비러다가 먹이으면 되겠지 쌀 좀 드세요 막 이렇게 좀 하면은 만약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저는 GTA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원래 이런 인성이 아니지만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어... 만약에 내려갔는데 순순히 식량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금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지나가려면 밀면서 두번 탭하고 마이키와 대화 확실해? 마이키와 대화 야, 근데 어디로 가는거야? 방향을 알고 가는거야? 이렇게 눈보라 치면 어느 왕인지도 모르겠다 나 지금 되게 불안한게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 이거 맞게 가보고 있는거냐? 지금? 나 위키만 누르고 지금 이렇게 말만 달리고 있거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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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미니맵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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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콜라 야 마을이 아까 우리가 들어간 집보다 좋은데 그냥 먹을 걸 뺏는게 아니라 이 마을을 뺏어버리는게 낫지않나 무기만 있다면 이 마을을 뺏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집도 좀 뺏고 옷도 좀 뺏고 체력은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암 о researchers 내 세력이구나 말뚝에 가까이 가세요 말 비켜봐 오 이렇게 근데 얘네도 처음에 밥 달라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얘 약탈하려는 것 같지 않아요? 처리한다고 하는거 보니까 애당초 딜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 맞네 맞네 도둑질! 도둑질 아니면 강도질이야 축사로 간 후에 R1을 눌러 원패하세요 축사가 어딘데? 저쪽? 알았어 여기 아니야? 알았어 이 새끼야 축사가 어딘데? 이 새끼는 말도 안해주고 숨을 해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존나 우울하네 알았어 알았어 여기 말을 해줘야지 그래 여기 아 이렇게 엿보는 거구나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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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손이 나갔는데 마이카가 어딨어 마이카 와 통수 통수 아니 야 뒷문으로 통수? 왜왜 아 쟤가 아니구나 왜왜 뭐가 문제야 어? 시체가 있다고? 야 잠깐만 야 쟤네 야 얘를 어떻게 보해? 야 얘네 얘네 그거네 지금 애를 떼서 장착합니다 아 이걸로 좋아 좋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야 말이 너무 많아 어? 뭐 이렇게 이빨이 길어 어? 뭐 이렇게 이빨이 길어? 그냥 털면 되는 거지 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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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많아 어? 창문 어디야 창문 어디야 2층 2층 스나이퍼 2층 스나이퍼 2층 스나이퍼 2층 스나이퍼 마저 멍청이네 이거 가자 가자 들어가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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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 여기 없는데? 아 집에 있는거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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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을 좀 잘 못찾아 집에 있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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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야 먹을거 많다 아이템 근처에서 네모를 누르면 아이템 집기 야 그냥 애들을 열리 데려오는게 낫지않아? 이걸 왜 가져가? 되게 바보인데 얘네 이걸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다른 애들이 오면 죽이면 돼 아 그건 아니고 뭐 거기 원래 간대라고 해서 습격을 안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 나 체력 회복하라고 먹기 오드리스콜 얘네 집단이 오드리스콜이래 오드리스콜 먹을거 더 없어? 마을사람들 것 까지는 못 가져갈거 같은데? 먹을게 없어서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왜 뒤집어놓으라고? 어어 아니야 놈이 안되지 아이 놈이 안되지 읽어야지 자아 뒤집어서 읽어 제이크와 세이디 결혼 시 누가와도 결혼사진이잖아 제이디랑 세이디가 누군데 필요없어 저런거 먹을거 없냐구 육포있다 육포 좋아 일단 육포 여기도 많이 가져가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냥 조금 가져가는거보다 여기 뭐있다 백방있다 의약품같은거 딱 있을만한 그래 내가 있을거 같았어 그래 여기 아주 노다지구만 어 좋아 여기 그 다음에 저런거는 없을 수가 없지 내가 게임을 많이 하면서 느낀 그 쌓인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저런데는 아이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비스킷 요정도면 다 챙긴거 같다 요정도면 다 챙긴거 같다 어느정도 파밍이 된거 같고 아니다 귀리비스킷 침대 옆에 보통 간식같은거 그래 여기도 있네 보석 그래 보석 야 야 금펜던트 야 제일 중요한거 얻었다 금펜던트 금펜던트가 제일 제일 돈 되잖아 그치 여지껏 딴거만 찾고 있었네 금펜던트 하나 얻었게요 됐어 됐어 아이씨 모양빠지게 왜그래 왜이래 숨지마 왜이래 너 뭐하는거야 왜왜왜 아 숨지말라하니까 아 헛관이 저기구나 야 너 일어나 뭐해 야 여기가 헛관이네 여기 설마 말이 있나 말? 말 있으면 말고기도 괜찮잖아 말고기 말 한마리 잡으면 꽤 많은사람들이 먹거든 맞네 고기네 야 오이씨 미친 오 여기 또라이가 오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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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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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아주 그냥 뒤져 신문하기 오오 때리기 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콜룸 어디있어 암튼 어디있어 걔 다른 일행이나 있대 남서쪽 캠프쪽에 땡 땡 땡 왜 이제 말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아 열차를 털려고 했다고 오오 그래? 더와줘 그러면 그래? 어 그거였어? 그렇구나 어 그거였구나 그렇구나 어 그거였구나 어 그거였구나 어 그거였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죽었어? 죽었어? 야 봐봐 잡는거네 이거 잡는거야 총을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잡는게 맞는거네 어 이거 내가 안잡았으면 무기를 못 얻었어 봐봐 모자까지 얻네 야 이게 이거지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일부러 죽인거야 인성질한게 아니고 아이템을 주는거기 때문에 네모로 말을 진정시키세요 차지르렁 어 타면 되나? 워 워 우리 고기 착하지? 어 우린 고기 착하지? 어 말 잘듣네 좋아 좋아 이따 말도 얻었다 야 근데 이 말 진짜 좋아보인다 고기로 쓰기엔 좀 아까워 보여 약간 얼룩덜룩한 말이 좀 성능이 좋지 않나?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단색 말보다 약간 이런 말들이 좀 성능이 좋단 말이지 어? 야 집안에 누구있다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집안에 누구있어? 뭐야 뭐야 누구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오오 야 이 또라이야 불나잖아 오 칼라와 칼라 그래 진정해 진정해 어디 숨어있었지? 아 이 집 아깝다 아 이 집 아깝다 나눠주지 나도 집어붙는데 나눠주지 왜 불태우고 지랄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남편이 여기있던 일당들한테 살해 다니는 거 아까 그 수레이에 실려있던 그 시체가 얘 남편 아니야? 그런거 같지 맞는거 같애 아까 그 수레에 시체 있다고 했잖아 맞네 맞네 존나 죽겠다 저런 옷 입고 이런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얼마나 죽을까 애들러 아 얘가 세이디네 아까 사진에 있던게 세이디랑 남자가 무슨 제이디였나 그랬잖아 사진에 있던 여자였고 얘가 남편인거 맞어 그런거 내가 나쁜놈이 아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나쁜놈들 혼내준거잖아 그치 약간 정의의 사도 느낌이었지 뭐야 이건 아 우리쪽이구나 아 우리쪽이구나 안경 아니야 굳이 뭐 누가 나쁘다 이럴 필요가 없지 내가 알기론 아마 우리 일당이 보안관이고 갱단이 저쪽일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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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이카는 이미지가 좀 세지는 않은데 그 이미지 아니냐? GTA 누구였지? 머리 벗겨지네? GTA 그 친구 누구였죠? 그 망나 트레버 트레버 이미지와 약간 싸움 못하는 트레버 느낌 기억에 쫓기며 든자 옛날 얘긴가? 과거 얘긴가? 아닌가? 현재 시점 같네 다음날인거 같네 존? 존이 누구지? 존이라는 애가 실종됐대 남편인가? 아 어쩔 수 없이 존을 찾으러 가야되나 보네 저 할배가 대장인가 본데? 난 내가 대장인줄 알았는데 할배가 대장이네 북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존 찾으러 근데 이게 내가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또 종합게임 스트리머로서 게임을 오지게 했잖아 그치? 내 초기종 오는데 북쪽에 가서 존을 만났는데 방금 죽인 오드리치인가 뭔가 걔네 패걸이랑 약간 가치있는 모습을 본다던지 약간 뭔가 배반의 그림을 약간 보게 될 것 같아 내 정확한 느낌에 의하면 아마 약간 그런걸 보고 어 존이? 막 이러면서 약간 대기얼교도 형성되면서 약간 이런 감정에 대한 그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게임할 때 게임 수준에 bits는 좀 있거든요 제가 어 불있다 누구 người 이따 갔나 본데? 좋아 가봅시다 누가 있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 강으로 향한 흔적이 있어 얘를 따라가라는데 얘가 존나 느린데 야 너 빨리 좀 가면 안되냐 야 말타고 물을 어떻게 건너 아 건널 수 있지 아 맞네 말타고 물 건널 수 있지 어? 야 말도 체력 게이지가 있어? 이거 말 떨어지... 야 이거 말 먹이 먹여야 되나봐 말도 체력 있네 아 속력을 줄이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뭐가 야 지금 막 그러는 거야 말이 왜 체력이 없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죠 너 지금 스타듀밸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스타듀밸리는 1년동안 말에게 밥을 안주고 계속 달리기만 해도 말이 쌩쌩해 어? 스타듀밸리 무시하냐 아 그래도 눈이 좀 덜 내리니까 시야가 보인다 이게 눈보라 쳐가지고 아까 전날에는 완전 그냥 앞에 안 보였거든 시네마틱을 하려면은 이걸 누르고 계세요 야 크... 영화인데 뭐야 시네마틱으로 보면서 X를 누르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1인칭도 되네 1인칭 1인칭도 되네 1인칭 이게 너무 멋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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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같아 멋있지 진짜 영화같네 진짜 영화같네 1인칭도 되네 총 1인칭도 되네 1인칭도 되너던네 1인칭도 되너던네 근데 맞아 너무 춥겠다 뭔가 롱패딩 같은거 하나 주고 싶다 어? 발자국이 끊겼나본데? 지금 현재 쫓고있다가 약간 흔적이 없어졌나봐 어? 저 위에 연기난다 저거 근데 눈에서 나는거야 눈보라같은데 정상에서 약간 존 말이 죽었어 존이 타고다니던 말이 죽었죠 어? 있다 있다 존 있다 존 있다 존 있다 존 맞네 맞네 저 언덕 위에 있나보네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위에 있는거야? 시비거는거야 지금? 존다 조난당하면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와 걸어가야되네 보조무기를 한 번에 한 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무기는 말에 보관된 무기와 바꿀 수 있습니다 샷건? 아 말에서 무기를 바꾸라고? 일단 무기는 이거 일단 무기는 이거 L2랑 오 샷건도 있네 야 근데 이거 원래 1인칭이야? 이거 1인칭 아니잖아요 시점을 어떻게 바꿔? 아 이걸로 바뀌는구나 한 번으로 바뀌네 예아 이게 좀 편안하죠 야 이거 갈 수 있어? 떨어질 것 같은데 존이 내려오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저 새끼는 왜 저 원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고생시키는거지 저 위에 올라간거는 누구한테 쫓겨서 올라갈 확률밖에 없어 괜히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겠어? 그지? 뭔가 도망쳐가거나 기력게이지 아 L3이 숙이는거야 아 이렇게 숙이는거고 뭐했다고 기본 세력이 바닥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네모로 오르는거고 거의 다 온거 같은데 거의 다 온거 같은데 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체력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한다 체력보다는 기력을 먹어야 되니까 복숭아를 먹을까? 삶은 콩? 삶은 콩?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제 회복 됐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겠지? 오호호호 아저씨 잘 올라가는데 파크를 좀 하는데 어디갔어? 아 여기 이 추위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은 좋지 하긴 그렇긴 하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바닥나긴 하지 이렇게 추우면 집게 어디있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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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다 어 이 위야 이 위 아래있다고? 아 아래네 위가 아니었어? 나 뭐지? 나 귀 무엇? 위인줄 알았는데? 아래라고? 누가 봐도 위 아니었어? 여깄네 뭐야 사프홀 오졌다 완전 난장팔이 됐네 난장팔이 됐네 근데 이 존이 내가 플레이하는 아서랑 사이가 안좋은거야 아까도 구하러 갈때 삼탑치 않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 별로 사이가 안좋은거같애 둘이 아아 레델이 1편 주인공인 존 마스턴 아아 나 레델이 1편 안했는데 스포당했어 아아 스포충 진짜 왜 주인공이 마스턴인걸 스포했어요 아직 안했는데 어? 야 방금 늑대 아니야? 늑대 야 늑대 3마리를? 아 근데 총이 쓰니까 괜찮아 들어와봐 너희 진짜 운 좋다 지금 어? 내 무릎을 눌러 주위를 끌려메 이게 왜 주위를 끄는건데 너희네 정말 명사수를 만나서 어? 어쩌쩌쩌쩌 좋아 야 이거 가죽을 뺏겨야지 가죽 뺏기는거 없어? 야 이 좋은걸 그냥 두고간다고? 늑대 가죽하고 고기를 안가죽아? 에반데? 생존에 기본이 안되어있네 아 저게 네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은 하비를 소유해 어 네 말이 아니네요 아무거나 사면되지 따지기는 빨리 가 갈리아님 예측은 틀렸대요 제가 무슨 예측을 했죠? 제가 오늘 뭐 예측한게 있나요? 나 예측한거 없는데? 내가 무슨 예측을 했었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한방 물렸어 지금 출혈이 있을거야 아마 깨서 아까 피 흘렸거든 조금 불안상태에요 지금 더 온다고? 늑대를 죽이세요 2000시로 패드에!! 야샙 야야야 야야 패드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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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죽였어 밟아죽였어 야 늑대 발로 밟아죽였어 총알을 아끼는 플레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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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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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야 이거 총 쏠 필요가 없네 그래 로드킬이 최고지 형 그래 로드킬으로 하는거지 형 밟아죽여 그냥 좋아좋아 말 너무 좋고 장비와 무기를 집어넣으면 L1을 누르세요 좋아좋았어 아 이게 패드에임이 좀 느려 에임을 좀 늘려야겠어 속도를 좀 늘려야겠어 말 나온김에 좀 늘리자 에임 돌아가는게 너무 느려 조자 조중감도 조중감도가 너무 느려 아 아 변명 아니구요 아 이거 지금 도네 소리 들리나요? 안들렸죠 여러분들 잠깐만 어 아 잘 들리죠 도네 소리가 잘 들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네 소리 들리는지 테스트 한 번씩 합시다 도네 소리 잘 들리거든요 테스트 한 번씩 고마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어 마네테스트 알았어 갈게 기다려 가자 쟤 죽는거 아니야 이거 쏘여 죽나 나 이런거 보면 항상 해보고 싶은게 있단 말이지 이 게임의 자유도를 느끼고 싶어요 저는 존맘 존맘 에임감도 연습 좀 할 겸 안싸지는구나 에이씨 현실감이 없네 왔다 왔다 도와라 존 찾아왔다 내가 보기엔 아서라는 이 남자애가 아비게일을 좋아하는데 아비게일이 존을 좋아하는 삼각관계같애 느낌이 잘 들릅니다 어어 잠깐 안들렸던거 같애 뭐라고요 뭐라고요 잠깐 안들렸던거 같은데 동쪽인 도시로 도시로 간다 도시 여기서 좀 약간 날씨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안정이 되면은 동쪽에 있는 도시로 간대요 그랬더니 아서가 동쪽으로 간다고 포킹 이랬어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 왜 도망다니고 있는걸까 대체 이 아이들은 왜 도망다니고 있을까요 어 어 이게 일지네 서쪽에서 온 무겁자들 기억에 쫓기면 등장 이건 뭐 아까 나왔던거겠죠 아 코딩스님 고맙습니다 CD로스님 고맙습니다 치케넣소주님 고맙습니다 허어알 허핳 잘 들립니다 허잘들리고요 너어 MORE 잘들렸다 고맙습니다 sill 잘들렸어 일단 대화를 좀 해봐야겠는데 여기 있는 아이랑 먼저 대화를 하고 이minitor 싸우겠다. 싸우겠다. 하반가uo 지금 받 exchanged 일단 콜룸 오드릭콜이라 하는 곳이 우리 적인가 봐 그게 확실하셨어요 콜룸 오드릭콜 아 내가 대장이 아닌가 보다 난 내가 대장인줄 알았는데 대장이 아니었어 에이씨 우리는 트레인과 대토네이터들 여기 콜? 항상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너는 지금 트레인에 맞춰서 넌 너는 내 뱃뱃뱃뱃뱃뱃 나는 그 삶이 너무 어렸어 마트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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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슨 마트유스 마트유스 그리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 콜룸 오드리스콜 언제 말아보세요 그냥 오리파라고 하시면 오리파 여러분들 알아듣으세요 지금부터 제 방송에서 콜룸 오드리스콜은 오리파 알겠죠? 오리파 간편하게 갈게 알겠죠? 오리파 내가 이 조직을 말하자면 오리파라고 말한다 가 가자 이제 약간 쳐들어가는것 같은데 그 다음은 쭉 따라가보죠 지금 종이서부에는 이름으로 해줘요 서부의 영웅들이 뭐가 된 그래 아야 그냥 해 뭘 그냥 한낱 갱단 아니야 뭐 뭐 영웅이야 영웅이 아니잖아 내가 쟤네들은 그냥 그냥 약간 그런 산적같은 느낌 산적 그런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 하나 저어주세요 좋은 이름 하나 저어주시면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거 하나 저져만 오트리파는 아니야 오트리파 뭐야 오트리파 무슨 오트밀이야 오트밀 오트밀파는 너무너무 그렇고 제갈오리같은 소리 하지 마시구요 하이 그러니까 내가 야 그냥 오리파 제일 낫지 형 오리파 제일 낫지 형 저긴가 보다 저기 약간 검정형이가 딱 이렇게 피어오르는거 보니까 저 녀석들의 봉거지가 있는거 같아 대장하고 같이 있긴 내가 대장인 척 가긴 맞네 오리파 치러왔네 지금 오리파 치러온거 같아 난이도 없어요 오리파 치러온거 같아 좋아 오리파 접수하러왔다 지금 어 equipped 여읍이 구수한 장명 셈스 갈량했다 아니 산토끼님 토끼파라고 하자 지금부터 일어났을 때 토끼파입니다 토끼파 고맙습니다 토끼파로 하겠습니다 토끼파 토끼파 대원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말들이 좀 많네요 건물도 좀 많고 새끼들 제가 대장인거 보다 토끼파 대장 3분짜리 아 아닙니다 여기서 스나이퍼 같은거 못하나 스나이핑 같은거 하면 스나이핑 각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거 위쪽에 초소 같은거 있나 경계초소 같은거 스나이핑 노리고 있는 애들 오 뭐야 뺨 때리는데 양아치고소 뺨 때린다 뺨 때려 스나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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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려가보자 일단 여기서 정찰은 끝냈어 와 눈 거의 허벅지 너머까지 싸웠다 지금 거의 지금 이정도면 몇 센치지? 겁나 많이 왔고 말에서 내리기 전에 조합으로 설정하지 않은 무기는 말에 두고 합니다 내 말 어디갔지? 내 말이 뭐였지? 이게 내 말이었나? 아 말 존나 헷갈리게 생겨 아 이거 내 말 맞네 권총이면 되지 뭐 이거 설마 라이플 같은거 있나? 스나이퍼라이플 같은거 아 없구나 소드오프 밖에 없네요 일단 그냥 리볼버로 하겠습니다 기본 리볼버로 하겠습니다 기본 리볼버로 권총만 있어도 충분해 아 리피터를 챙겨라고? 아이 내 무기도 내가 못정하게 해 존나 강압적이네 아이 리피터 카빈 리피터 아 카빈 리피터 이거 여기도 있네 제대로 가져왔네 리피터라고 카빈이 있네 카빈 아니지 아니지 샷건이 아니지 약간 그 백으로 따지면 윙구사 같은 느낌 윙구사 윙구사 같은 느낌 그니까 아 카빈이 아 카빈이 비쥬에 아 카빈이 아 카빈이 그립 나올 것 같은데, 저격총 딱 맞추면 일단 들어갑니다 야 근데 너무 대놓고 들어가는 거 아냐? 이거 보일 것 같은데 쟤네들도 나름 경계라는 걸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가? 너무 코스가 대놓고 들어가는 거 아냐 이거? 누가 보면 손님인 줄 알겠어 지금 너무 위라서 못 볼라나? 일단 한번 가보죠 게임이니까 꽤 가까워졌다 꽤 가까워졌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암살은 없나? 약간 칼같은 걸로 뒤에 가면 암살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내가 또 암살 잘하잖아 그치 제 특기는 암살이거든요 싸움보다는 그러니까 암살 각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암살 각이 그 다 죽이는 암살이요? 아냐아냐 내가 하는 암살을 몰라? 모르시는 분은 뭐라고요? 제갈량 유튜브 툼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세요 제갈량 유튜브 에러는 누르고 있으면 무기 선택 창이 열립니다 아론을 알로 무기를 고른 다음에 에러 이거 알아 아까 설명을 줬잖아 어? 저기에 여기 있다 저거 사람 아니야? 저 앞에 있는 거? 야 근데 이거 쏘면 소리 날텐데 와 저거 암살 각인데 암살 각인데 암살 각 아니 네 옆에 있는 애부터 잡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에덕트 얘부터 잡아야지 바보야? 근데 왜 조준이 안되지? 아 이게 우리 편이냐? 아 우리 편이구나 아직 암살은 아무도 못 보게 다 죽이면 등 찡굿 간다 간다 지금부터 간다 에임 빨라진 거 제대로 잡혔고요 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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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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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거기야? 빰! 와 연출 무엇? 야 스나이퍼 엘리트야? 뭐야 이거 방금 그 연출 뭐야 연출 미쳤는데 방금 저게 왜 안맞았지? 맞을 각이었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헤드샷 됐어 가 들어가 조준 안한 상태에서 R2를 누르면은 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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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드샷 야 이거 한발 쏘고 한발 당전 해야돼 존나 불편하고 오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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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라 어우 behöver 크어억 연출 죽인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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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맞네 야 너무 안맞아요 마우스로 하면 안되냐 이거? 피치판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어디야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폭나무 집에 있는 애들 뭐야 이거 아 얘 우리팀이냐? 아 우리팀이구나 미안 아 뭐 다 적팀처럼 생겼어 얘들이 일로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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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걸어간다 나와 와하 크으 멋있는데 다 잡았죠? 파밍해야지 파밍 그래 파밍해야 돼 탄약같은거 먹어야지 이거 무기 넣는거 뭐지? 무기 이렇게 넣고 아 이거 암살 할 수 있었네 이거 칼로 하면은 칼로 하면 암살되는거 아니야? 이제보니까 무기중에 칼도 있네요 칼로 한번 잡아볼걸 그랬다 지금 총쓰지 않고 야 두둑한데 뭐 회중시계 이런것도 있고 아 나 아까 칼로 하나 못봤어 지금 봤어요 지금 두둑한데